주택도 양도설치 내잖아. 주식도 내야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한 종목에 3억이면 10억과 3억은 통제 차이거든요. 주식 양도세를 내고 증권 그레소를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주식 단계매매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이슈되는 부분들 중에 주식 양도세 관련돼서 세제가 변하는 것 때문에 화난 분들이 많잖아요. 또 최근에 또 오늘인가요? 여당 내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재고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또 전망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게 세금은 걷는 자와 내는 자잖아요. 저도 내는 자죠. 내는 자들은 당연히 안 내는 게 좋죠. 그래서 기본 논리는 왈거더운 거고 특히나 이제 없던 세금이 생겼을 때는 조세 저항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과연 없던 세금이 어디까지냐의 문제가 중요한데요. 저는 최근에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주식 양도세를 완전히 폐지해라 이런 청원을 봤는데 그건 없던 세금 중에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사실은 기존에 대주주 양도세도 있었어요. 다만 이제 조건이 점점 완화됐다는 표현 쓰는 게 맞죠. 대주주를 점점 많게 해야지 세금이 많이 걸릴 테니까. 그래서 제가 주식 처음 했을 때는 정말 대주주였어요. 제가 주식을 몇백억으로 몇십년 했지만 세금 낸 적 별로 없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세금을 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조건이 20억 있으면 대주주야. 그러다가 15억 있으면 대주주야. 10억 있으면 대주주야. 그게 이제 작년까지 얘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 10억까지가 대주주였고요. 올해 1년 내내 한 종목을 10억 이상 갖고 있었던 분들이 매도를 해서 양도차액이 났다면 세금을 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세수 확보 차원에서 어디 범위까지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작년까지도 조세정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까지는 오케이. 왜냐하면 10억 이상 한 종목 산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조세정황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조세정황이 많은 이유가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한 종목에 3억이면 10억과 3억은 통제 차이거든요. 집으로 쳐도 똑같아요. 10억짜리 집 물론 강남이나 이런 데는 다 10억 이상이지만 전국으로 치면 10억 이상 집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지방에는. 그런데 3억 이상 집 하면 거의 대주주가 다 포함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주식도 한 종목 10억 이상이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한 종목에 3억 이상 해버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포함되는 거죠. 없던 세금인 거죠. 그러니까 조세정황이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건 저도 내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타당한 조세정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보다 더 심한 건 이제 2023년의 이야기죠. 이거는 그냥 모든 국민이 다 내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조건들은 야 이익난 사람만 내는 거잖아. 어쨌든 여태까지는 안 냈었던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 5천만 원 정도 양도차에 공제를 해주는 게 2천일지 5천일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어쨌든 2천은 진짜 조금인 거고. 5천도 사실은 한 1억 하시는 분들 1억으로 50% 소용이 나면 5천이고 2억으로 50% 나면 1억이니까. 1, 2억으로 조식 잘하셨던 분들은 세금 정말 양도적세 하나도 안 냈었고 대주주 요건에도 안 되는데 이제 2023년부터는 또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조건들이 없던 세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주택도 양도 소속세 내잖아. 그럼 주식도 내야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매칭을 바로 시킬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증권거래세를 내거든요. 물론 증권거래세가 지금 0.3에서 0.25 그리고 이제 2023년에는 0.15까지 내려간다고 단계적으로 발표는 했지만 그 0.15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조식 양도세를 내고 증권거래세를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조식 단기매매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태까지 증권거래세를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냈을까요? 단기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냈을까요? 당연히 단기매매하시는 분은 많이 냈죠. 거래할 때마다 내니까. 그런데 거래할 때마다 내는 증권거래세는 줄여준대. 그럼 어쨌든 똑같은 단기매매를 굴렸던 분들은 세금이 분명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래세는 원래 별로 안 냈어요. 그런데 심지어 양도적세도 안 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4개만 더는 거죠. 그러면 조식의 본질은 중장기 투자인데 단기매매하라는 건 그게 안 돼요. 거래세를 낮추고 이걸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래세를 낮췄으니까 양도세 거둬도 돼. 이 논리도 좀 별로 그렇게 공감은 안 가고 그래서 약으로도 한 10억까지 대주주한 거 조세장은 어떻게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있었으면 이유에 있는 조세 저항이니까 정부에서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하는 것도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좀 보긴 봐야 되겠는데 지금 하면서 특별히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아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들이죠. 이게 이제 금액 기준이랑 지분율 기준이 있는데 어찌 보면 금액 기준이 이제 사실 더 좀 중요한 거고 우리들한테는 그럼 그 금액 기준이 이제 다 연말 기준이니까 그래서 연말에는 이제 피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그게 다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금은 우리가 피할 수 있냐. 피할 수 있어요. 양도 소득세가 이제 여태까지 주택 양도 부동산 양도 소득세만 있었는데 이 대주주는 있었지만 이 주식 양도 소득세랑 매칭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주택 양도 소득세 부동산 양도 소득세 피할 수 없어요. 양도 차익이 있다면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1세대 1주택 예외 규정이 있다면 모를까 내가 양도 차익이 나오면 부동산세 무조건 내야 돼요. 그런데 주식 양도 소득세는 피할 수 있다니까요. 대주주는 아까 말씀드린 2023년부터 양도 차익을 모두에게 가져야 한다면 피할 수 없겠지만 피하는 방법은 수익을 안 내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대주주 조건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건 피할 수 있죠. 연말에 그 지분 미만으로 내려가면 되니까 3억 미만 또는 10억 미만으로 그러면 이건 결국은 시장에 뭘 처리할까요. 한 11월부터는 다 팔아. 그럼 개인 투자자들 중에 돈 좀 있는 분들은 다 팔 것이고 그건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판 거는 매매 주체상 외국인이나 기관이 살 것이고 그럼 막 파는 시기니까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떨어지면서 판 거를 외국인이나 기관이 저점에서 샀을 것이고 그러면 주식 투자하던 분들이 연말에 팔았던 건 대주주를 피하기 위한 거니까 연초에는 다시 사야 되거든요. 그럼 올라가면서 사겠죠. 이게 반복된다면 사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 이런 의문도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여간 너무나 완화된 3억 기준은 저도 반대입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3억으로 할 것인지 워낙에 얘기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걸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연말 기준으로만 따지는 딜레마가 있긴 하네요. 그렇죠. 이게 지분율 기준이 있고 금액 기준이 있는데 지분율 기준은 지분으로 나오니까 현재가의 변동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분율 기준은 연중 기준이에요. 그런데 금액 기준은 종가가 딱 나와버려야 되니까 어느 일정 일에 해야 되니까 그냥 연말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는 놀란 게 일반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공포심이 엄청난 게 원래 작년, 재작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있었어요. 20억, 15억, 15억 그런데 그때도 한 12월, 12월 초부터 조금 지수가 흔들리고 특히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들 선호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하면 그런 분석들이 나왔거든요. 이거 대주주 양도세 피하려고 일시적 매물이니까 걱정하지 말자 이런 리포트들 꽤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건 12월에 국한됐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올해 추석 전에 9월에 사실 지수가 좀 흔들렸잖아요. 한 6, 7일 정도? 그 당시에 양도세 때문이다라는 분석들이 꽤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12월 말까지 세 달이 더 남았는데 세 달이 더 남았는데 지금 떨어지는 게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연말 기준의 대주주 조건을 피하기 위한 매도세 때문에 하락이다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면 이거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제도인 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라는 건 우리가 세금을 내기 위해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차액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주가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 자체는 세금을 걷겠다는 제도가 주가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런 분석이 나오잖아요. 대주주 이 법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 법을 만드는 건 세금을 걷기 위한 건데 주가가 떨어지게 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세금을 걷는 것도 약간 모순이 있죠. 그래서 하여간 그렇습니다. 제가 세무사라서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로 할게요. 왜냐하면 세법 전문가로서 말한 걸 하면 너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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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